결국은 성령불이 안 꺼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양심해야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. 결국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. 심지어 여기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. 인광대사면 청나라 하나 중화민국대 분인데요. 아미타불이 내 마음에 부처고 내가 곧 아미타불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임을 깨달아서 하나가 돼야 진정한 믿음이다. 여기 성경에 나온 말이랑 같죠. 즉 내 마음 안에 아미타불이 있고 아미타불 안에 내가 있어야만 진짜 서로 하나가 된 거고 그 정도 해야 믿음 발언 연불 중에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반드시 왕생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아미타불의 역사에 참여하겠다고 해야 발언이고 늘 일념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야 연불이다. 이 세 개면 극락한다. 재밌죠? 일부러 비교해드리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아시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그 사랑 중에 신의 이름 외는 것도 있잖아요. 신을 사랑하면 신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고 또 기독교도 있어요. 그 논리가.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강조됐다고 보시면 돼요. 나머지 육바라밀적인 요소들을 되게 좀 뺐습니다. 다른 미륵정토신앙이라는 데는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. 여기서 뺐어요. 왜? 그것도 안 하니까. 안 하니까 진짜 연불만 해도 갈 수 있다는 정말 진짜 본부 중생들을 위한 거예요. 죄 많은. 죄 안고 그대로 극락하자는 사상이에요. 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죄 아는 채로 부처님한테 참회만 하면 우린 그대로 가자. 그럼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. 제가 너무 못나서 못 가는데요. 이런 생각을 하면요. 정토정에서는 답답하네.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이렇게 얘기해요. 요즘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. 저 죄인이라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. 답답하시네. 하느님을 안 믿네. 하느님은 다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.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이게 정토사상인데요. 그런데 이 말이 되게 달콤한 말처럼 들리는데. 실제는요. 들어가 보면 그 말이에요. 여러분 힘 빼시라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자책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는 거예요.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해 드리는 게. 같이 얘기해 드리는 게. 이 얘기의 신법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도움이 돼요.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애초에 예수님이 한다고 믿으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여러분 성령 체험하실 수 있다고요.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쉬시면 돼요. 지금 인생사 괴로운 거, 힘든 거.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괴롭히는 거 있죠. 맡기고 쉬실 수 있나요? 그럼 일념에 한 생각에 여러분 성령을 만날 수 있어요. 이게 아무튼 찰나의 만남일지라도 만남은 만남이죠. 이렇게 계속 만나감이 찰나라도 일념이 되면 만날 수 있고요. 한 마음이 몰입이 되면 만날 수 있고 그 몰입이 이어지면 여러분은 참나의 안주하고 성령의 안주하는 경지가 됩니다. 그런 분은요. 당당하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극락하고 당당하게 정토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. 성령불이 안 꺼지는 경지가 되니까요. 가능해지죠.